뭐야? 안에 뭐야? 야! 저쪽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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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겨있을만한 것이 없는데? 밑에 뭐 멋질이 되어있다던가? 뭐야? 우선 갑시다 고! 여기야 우리 아까 밥먹을때는 우리 꼬꼬! 꼬꼬 묵을때 우리 하나혜님이 보내주신 우리 꼬꼬당 묵을때는 여기에서 좀.. 아 깜짝이야! 발자국 소리 내고있어 깜짝 놀래 옆에서 안에서 좀 움직임도 있었는데 야가 지금 내가와서 도망가 버렸는가 어쨌는가 갑자기 움직임도 움직임도 지금 없어요 자 오신분들 모두 어서 돌아오세요 여러분들 와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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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뭔 소리야? 무서워 와 무서워 미쳐버리겠다 아니야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내가 불켰나.. 언제 깜짝 놀랐었나? 잠깐만.. 뭐야? 스위치? 이게 불 켜질까? 불 켜질까요 여러분들? 불 켜질까요? 와.. 불 켜질까요? 러시아.. 뭐야? 여기 한 번 열어보자 뭐야? 어떻게 잠들으신거야 이거? 안에서 잠긴거 아니요? 어떻게 어디서 잠긴거야 이거? 뭐야? 어떻게 어디서 잠긴거야 이거? 잠겨있을만한 것이 없는데? 밑에 뭐 못질이 되어있다던가 위에 못질이 되어있다던가 못질이 되어있는게 없는데? 근데 이 불이.. 잠깐만..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거 아니야? 이쪽으로.. 어이 뭐야? 불 안깨져? 불 안깨져? 안깨진다고? 불 안깨져? 야.. 니가 앞에 가봐 잠깐만.. 귀야야.. 왜? 스위치 때문에 그런거 같아 스위치 바꿔서 다시 올려놓고 스위치가 뭐에요? 헛소리 하지마.. 스위치 올려서 스위치 올려놔 저런거 억울해.. 말 듣고 하지도 마라 스위치 그대로 해놨잖아 뭐야 이거? 우리 잘못한건가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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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왜? 아.. 그럼 저기를 다시 내려놓고 해봐 그러면 내가 진짜 먼지거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스위치 대골동을 조사해보려는게 진짜.. 아.. 가보자 뒤쪽 아.. 잠깐만 이상해 뒤쪽 가보자 뒤쪽 가보자 아.. 아.. 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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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.뭐야 어? 뭐야? 안에 뭐야? 야! 방 방! 뭐야? 불! 어? 어? 지금 내가 이상해하고 지금 왔거든요 이쪽으로 어? 이상해하고 왔어! 이상해하고 왔어 지금 내가 여기 불이 켜져 불이 켜져 하고 있어 잠깐만 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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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깨져!! 무서웠었겠다.. 뭐야? 여기 와봐, 안에 뭐여? 뭐야? 잠깐만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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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다 갔는데? 어디갔어? Oh, shit. 집 뒤쪽..이상하다.. 와봐! 빨리 와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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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뭐야 뭐야? 안에서! 안으로 들린다 안에 있다, 안에 안에.. 안에있다 지금 방을.. 저 방을.. 방 안에서 지금 덜랑달랑 덜랑달랑 계속하네 방에서 계속 덜랑달랑 계속해 저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문이 지금 다 잡힌 것 같아 근데 저 문을 내가 안 열어봤잖아 조심해 조심해 정신 차려 이상해 이상해.. 잠깐만 무서워 미치겠다 근데 여러분들 살봐요 저기 위에 여기는 흉간집이 흉간집 흉간집인데 전기가 막 들어와봐요 전기가 지금 한번 들어가 봐봐 문 열어봤고 근데 여러분들 저 봐봐 저 문에다가 저 앞에 왜 저래 저 뭐야 지푸라기는 아니고 저 뭐지 저 방만 저 방을 봐봐요 저렇게 일어나서 지금 하.. 아.. 하.. 뭐야.. 야는 여러분들 기가 세가지고 대화를 못하겠어 온다 하더라도 무서워하더라도 뒤에 저기 한번 문 한번 열어보자 한번 저거 제끼고 한번 열어볼게 한번 제끼고 한번 열어보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 여기 와 이것도 못들겠네 잠겼다가 털릴 수 없어 끄덕끄덕 구독! 좋아요! 구독! 좋아요! 좋아요!